이거 분명히 얘네, 얘네 몽골한테 따이고 이제 이 2패랑 친해져야 되네 같이 막아야 되네 이거 뭐야 이거? 몽골 장난 아닙니다 지금 몽골 엄청 몽골 전사야? 그래도 우리 길자리가 더 세지 않나? 네? 길자리가 전사보다 세지 않나? 몽골 여기 지금 이것도 있는데요? 어 이런 공성주인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실무, 우리 춤추는 오소리가 잘 몽골을 쓸어버릴까 생각하네 뭐라고요? 제레가 1등 국가지만 지금 제 생각엔 이건 망한 것 같습니다 주장 망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마 포기하고 싶어요 수석의 달이라 아닌가 지금 별로 장소도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칼났습니다 지금 망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저 여기 막혔어 망했습니다 아 아무래도 몽골의 재물이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몽골을 빨리 없앨까? 하하하하하 야 이 균사를 봐 창병도 있네 안되겠다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차피 우리 몽골이라 어차피 한 번은 싸게 될 운명이야 지금 전치했다는 거를 하하하 이것도 자연의 뜻입니까? 그렇지 뭐 망하는 거? 도태? 아니 전쟁은 해서 개척하려나가 이거지 하하하하 망했어 망했어 이제 어떡하니 병마용 막 죽인 얘네네 아르테미스 사완 하하하 얘네 뭐야 창병이야 창병이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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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야마린 보다 우리 몽골 밀리는구나 하하하하 하하하 야마린 보다 밀려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춤추노소리 하하 추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하 추장 야마린한테도 지금 밀리고 있어 지금 추장 망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아 지 추장을 믿고 어 이런 게 아니었어 빨리 복구하게 빨리 무슨 복구를 해요 이미 끝났는데 하하하 하하하 이거다 하하 성전을 올려야 될 땅 하하 하하하 하하 땅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고 하하하 하하하 아 이거 뭐야 왜 여기 다 물 있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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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명히 판죄하라는 인데 판죄하는데 땅이 그 좀 already 하하하 하하하 다 호수있구만 하하하 저태가 전판이 특히 땅이 진짜 잘 나오긴 했구나 하하하 하하하 불행 비밀이냐 하하하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 햄 천ion 난 그런 법 한 적이 없네 추장 이거 어떻게 하죠? 자연을 믿으라고 했지 추장 이게 뭡니까 난 자연을 믿으라고 했지 괜히 나와서 나와서 개고생이잖아요 추장 내가 그냥 미국에서 산다니까 미국에서 산다니까 내가 미국에서 산다니까 배신자 자신이니까 뭐 배신자? 나와서 생고생인데 뭐 배신자야 추장아 뭐야 이거 와인 와인 처음봤다 추장 어떡합니까 갈 데가 없어요 망했지 뭐 우리 여기서 살아야되 그냥 두개로? 여기 소금소금? 설탕이네 여기다가 까지말고 친해져야지 모카라도 먹던지 모카 여기 있긴 한데 하나 있네 벌써 아침에 모카밖에 없냐 어떻게 된거 딴거 없나? 와인? 비단 비단 추장이 무진장 막장이래잖아 막장이라니 죽는 수가 있어 추장한테 함부로 말했다가 죽어 뭐 어느 법실래요 자연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자연이 저놈을 죽이라고 그러네 자연이 추장을 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안그러네 미친놈 저도 이제 자연의 소리에 기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장 왜이러세요 무슨 헛소리네 무슨 헛소리입니까 너는 아직 저런 그 기질이 없네 시장 많이 들고 있어요 우리 애초에 그쪽 시족이 아니라는데요 타종족이라는데 죽이는게 무슨 상관이니까 시족이 무슨상관이야 꼭 내시족만 죽이나? ㅋㅋㅋㅋㅋ 추장 뭐할까요 만들 수 있는게 없어요 성소성소 성소 진짜 할 수 있는게 없냐 와 여기 땅이 있는데 너무 안좋다 여태까지 한 것들 진짜 최악의 땅이야 진짜 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전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추장 여기 왜 전쟁했나? 이집트요? 이집트 5시간 넘게 했을걸요 엄청 많이 했어요 스타팅만 좋아 이집트? 이집트 스타팅 안좋았어 스타팅 지금 말이야 이거 스타팅이 좋아 금속주죠 알아서 하게 해 뭐 이집트 포기야? 진짜 포기인가요? 자네에게 나라를 맡기겠네 오빠 추장이 썩었어 지금 내가 미국으로 가야겠네 자연의 소리 어쩌저쩌고 하더니 내가 미국에 있자고 그러는데요 계속 나오자고 그래가지고 난 너만 믿었는데 뭐 나만 믿어 추운 오소리만 믿었는데 당신이 다 끌고 나왔잖아 내가 와싱턴한테 내 몸을 맡기게 와싱턴이 당신을 받을거 같애? 반란분자잖아 반란분자 와싱턴에게 내 몸을 맡겨야겠네 수장을 싫어할겁니다 와싱턴은 큰일났습니다 옥창 가야지 뭐 어떻게 스토리지도 뺏겼어 오 부자 많습니다 그래 불가사이라도 지웠어야 되는데 불가사이라도 지웠어야 되는데 불가사이라도 하나도 못 지웠어 시장때문이죠 뭐 나 때문이야 이게 자연을 제대로 읽었어야지 잘못 읽었잖아 지금 딱 보니까 자연이 우리가 죽기를 원하신다 뭐라고? 우리가 없어진게 원하고 있어 진짜 없애버리고 싶다 어떡하지? 자연이 우리가 없애지게 오 드디어 주적 하나 나왔어 자연이 이제야 와인이 많네 수락해주죠 친하게 지는게 진 소금 벌써 두개나 먹었네 새 운명하는게 좋을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꿋꿋하니까 난 추장이 죽을때까지 이걸 행하겠어 추장이 죽을때까지 난 미국으로 간다니까 위대한 선지자 발견할까? 위대한 선지자 우리 신정국가가 되어보는거야 진짜 와서? 응 실컷 문화, 문화쪽 다 갔는데 어차피 할것도 없어 금이라... 아냐 해보자 새로운 기술 어차피 이렇게 된거 새로운 기술이 아 새로운 기술 나 마음대로 하게 고급 기술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급 기술이 발견되었습니다 찢겨 이게 뭐야 하여튼 추장만 들어도 돼 신낭보다 안다 신낭보다 뭐라고? 신낭보다 훨씬 좋지 에이 덕분에 지금 어 서두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떡할걸 어떻게 빨리 추장 어떡해요 망했어요 추장 나 마그면 돼지 많이 있어 아 위끄 한개 더 만들어야겠다 위끄랑 더 만들어 아 도시 쓰리 도시 가야될거 같은데 아 그럼 개척자? 지금은 아 모르겠다 근데 어디다 해야할지 모르겠다 땅에다 그지같아가지고 이러기여기여기 개? 어 개인데 근데 돼지는 못했어 없애야지 뭐 없애고 까야지 뭐 어떡하겠어 여기 개 개 또 있어 저게 뭐 차이 그나마에 저걸 먹을까 개 개로 저거를 거래를 안그러는데도 불행한데 개척자라고? 불행하니까 개척자를 해줘야지 그치 맞아요 불행의 끝을 보여주겠어 망했어 저 사람이 미쳤어 어떡해 나 미친 늑대라니까 진짜 어디 갈거야 미친 늑대 저 자연을 읽어봐요 여기 어디야 모성카운니? 아까 일꾼 뽑는다고 그러지 아니 근데 일꾼 뽑는다고 그랬어 도서가 가든지 일꾼 뽑죠 그래 툴 읽고 가야겠다 망했어 최장 때문에 끝났어 끝났어 헬싱키가 나왔어요 뭐야 이거 우리는 죽을 운명인가 보다 우리는 죽을 운명인가 보다 일꾼 자동화만 해도 초반문화가 해결될까 해결될까 그냥 간다 아 저거 하나 저거 해줌 이거 이거 개피 먹으면 되니까 아 그래서 그래 저거를 빨리 하자 우리 왜 이거 저거 왜 저거 안하는거야 저거 내가 안그랬어요 우리 사치품은 있는데 왜 쓰진 않니 저거 왜 약간 구경만 하는거야 대체 저거 아아아아 망하겠어 철을 더 먼저 중요시하나봐 그런가봐 약간 불에 어떡하죠 망한거 같은데 진짜 어 물청기나 빨리 먹게 없애게 지금 우리가 없애지게 없애지게 생겼어요 지금 설마 야만의 터부터 지지 않겠지 내 생각엔 몽골한테 죽을 것 같네 내 생각엔 몽골한테 죽을 것 같네 추장 제 생각엔 추장인 지도력이라면 충분히 야만인에게도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난 마신타한테 가겠네 야 땅이 너무 안좋아 추장 어떡해 진짜 역대급 채야겠다겠네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추장 어떡합니까 위대한 선지자 알아서 하게 하고싶은거야 하고싶은거야 너도 자연의 뜻을 좀 받아 그럼 아싸 신앙 완전 많이 늘었다 아우 저기 기껏 지어놨더니 저것들도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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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말라고 이런 놈이 왜 돈을 달래 어 앞에랑 우리 되게 신한데요 어 그래 잘 됐네 제네가 제네가 좀 올라가면 돈 먹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거 저거 터져서 그렇잖아 저거 지금 저거 군주제 해야겠죠 그래 오 윤희 승급 한 번 아 불에 떠왔다 많이 써 추장 같은 사람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추장 같은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자연의 뜻을 믿지 말라는 건가 지금 자연의 뜻이 그냥 우리 멸망하는 건데 믿겠어? 당신 같으면? 당신 같으면 믿겠냐고 샤먼 샤먼 샤먼의 저기 없구만 아직 뭐라고? 샤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굳게 생겼구만 빨리 너도 자연의 뜻을 자연의 소리를 듣게 빨리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의 소리를 들으니 뭐 뭐 자연의 소리를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추장한테는 더 이상 안 들리네 버렸어 자연이 자연이 버렸어 안 들리네 어디게 됐거지 1일인거야 일꾼 나왔구만 저 빨리 개발라기 저거 고치고 우리는 자연에게 버림받았어 사모'' 아무소리도 안 들려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지금 자연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리스 할걸 그리스 주장이 노름댔다고? 맞아 이름 바꿔 자유있는게 버림받은 왜 미친 늑대 안 돼 왜 안 돼 안 될 것 같아 지금 폭군 깐도 아니야 지금 또 갈게 넣어 이렇게 난 빨리 실컷 해먹고 빨리 가야겠다 문화를 강화 문화 강화 그나마 다행인거 후반이라도 저거 빨리빨리 얻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열심히 지낸다 불가사이지 1위국가가 파자쿠티야? 뭐야 진기스깔 밀렸네 도망가야겠다 이 자신이 없네 가게 도망가게 아 허리가 허리가 끝나지는 것 같아 지금 집에서 자고 싶어 어 허리 왜 이렇게 아프네 진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추천 좀 해주세요 에이 내가 혹시 추천 추천 좀 주세요 추천 또 양 다 내가 딱 보니까 추장의 잘못이야 뭔 소리 하는거야 지금 누구의 잘못인데 실무진의 잘못이지 뭐라고 추장같은 다 이 꼴링이 실무진짓이야 실무진 후 추장 하여튼 망했어 주장 때문에 망했어 뭐가 망했다 하는거야 지금 자연의 소리 듣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뻥쳐가지고 어? 뭐 자연의 소리를 들어? 에휴 자연의 소리가 나갔네 지금 내가 그걸 믿는게 아니었어 역시 말도 안되는 구라였어 미국인들을 믿었어야 됐어 미국인들을 에휴 팔신자였어 미국인들이 훨씬 더 올바른 말을 하는거 같애 올바른다니 무슨 소리야 미국인들이 그냥 돈 준다고 했을때 갔어야 되는데 넌 그래봐야 아무것도 안돼 에휴 추장 이것도 추장이라고 에휴 미국은 내가 가야겠네 뭐라고? 당신 지명수배됐어 왜이래 내가 가야겠네 우리 부족을 못으로 넘기고 그래도 우리 꼴등은 아니다 그러겠다 꼴등은 아니야 만나머지 만나머지 보다 누군가 꼴등이에요 그래 우리는 신앙으로 가보자 신앙으로 난 미쳤으니까 그래 나를 빨리 빨리 자연을 믿는 위대한 종교를 만들게 뭐 늑대와 춤을? 늑대와 춤을 흠 이걸 어떻게하나 망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데 이거 땅에 좋은게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이제와서 신앙간다는거 웃기는건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 주장아 알아서 하라 이거네 한일도 없으면서 자연의 소리도 못 듣는게 어 굿 좋아 케이프타운 문화네요 근데 여기 케이프타운은 그게 아 여기 있구나 돈도 못 벌어 우리 벌써 만리장선 지웠어 주장 망했다 망했어 진짜 주장 덕택에 아휴 실무진 주장 덕택에 실무진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못하네 진짜 추장 덕택에 이렇게 됐어요 실무진만 믿고 내가 나왔는데 지금 무책임한 추장이죠 뭐 어쩌라고 뭐 망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거봐 추장이 이렇다니까 내가 뭐 어떡해 자연이 그러라는데 내 책임이야? 자연책임이지 뭐라구 어쩌분이가 없네 이 추장 왜 나한테 뭐라그러지 자연한테 뭐라그래 어이가 없네 이 사람들 자연한테 뭐라그라고 자연이 그랬어? 모둠은 자연의 뜻이지 절반 자연이 저 체칭찬은 아니겠지? 자연이 그러나 왜 나한테 그래 대체 난 난 자연이 하라는 데 하고뿐이야 자연이 저 체칭찬은 아니죠 주장 솔직히 말해봐요 무슨소리 하는거고 지금 자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그러는거야 지금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책임정가라니 책임정가라니 난 실제로 책임이 없으니까 뭐라구요? 난 여기에 1%의 책임도 없네 미국에서 데려 나온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데요 지금 우리의 인구들은 누가 따로 나와랬나? 또 따로 나와랬나? 그러니까 우리는 후반에서 이기니까 더 굉장하죠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난 그냥 뻔하게 이기고 싶었다고 나는 뻔하게 이기고 싶었어 그니까 효손 피리가 굳을 뿐이야 진짜 근데 꼭 항상 망하면 망한 뒤에 저런 얘기를 해 뭐 초반에 기반을 다 됐네 이걸 뭐 망한다며 얘기해 꼭 이거를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솔직히 잡았어?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몰랐지 나도 아 그런거보다 하지 꼭 망한다며 얘기해 망한다며 저런 팁을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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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은 후반에 주는 법이야 원래 꼭 나라가 지울면 꼭 나라가 지울면 그 자세가 팁을 줘 이미 어찌 하지 못할 때 일단 정신을 쓰고 나라가 지울면 ве 와 승부 ~! 지금 막 동교 나오고 난리났습니다 중세에요 징기스칸 흐흐흐흐흐흐흑 이제 고대 이제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중세입니다 꼴등이다 꼴등 표정 검사 있네 검사 모르요 우리는 뭘 몰라 오 소피아 왜 우리랑 동맹이네 어 진짜 동맹 됐네 갑자기 어쩐지 검사 주더라 모릅니다 그런거 뭐? 초성 종책이랑 길잡이? 몰라 길잡이가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 우리한테 뭘 바라는거야 지금 게임 시작하고나서 아 저기 전사무사 강하다니까 지금 알았는데 지금 이게 말이네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거지 이게 지금 마겠어 저건 악신이다 악신이야 악신 동풍에 바람 엔지알? 동풍에 바람 엔지알은 악신이야 저거는 악신이야? 뱀이네 뱀 구약에 나오는 뱀같은 존재네 저거 충성 날리 이전냐 넣으면 나그너 밀어붙이는 농족이다 따그너 밀어붙인다고 해도 어떻게 밀어붙이는거지 많이 지었어야지 망했네 말이 다른데 근데? 그니깐 이민족대로래 응? 근데 어쩔수없어 그거안하면은 우리 땅 다 뺏..우리 여기 한번 몽고한테 뺏겼을걸? 이민족? 이민족이야 야만족 야만족 우리 만약에 안했으면 여기 몽고한테 뺏겼을걸 지금 몽고가 지금 뺏겼지 몽고 3등 다녀요 우리가 야만족을 한게 몽마가 우리가 쟤네를 지금 몇번 했는데 야만족 뺏겼을때 한번도 쟤네 확장을 어떻게든 막은적이 없어 쟤네는 돈이 더 많은가봐 차트 자원이 다른거 같아 차트 자원이 달라가지고 야 여기 또 파기시켰어 아 쟤 진짜 여기 있는데 좀 헬싱키 가 헬싱키 우리만 오냐 우리만 우리한테만 오냐고 유저 확장이라 유저 우리 못봤어 3개나 봤어 왜이래 진입게 봤잖아 진입게 진입게 봤어도 그리고 대학자분이랑 자가받고 진입게 봤어 진입게 봤어 못생겼어 안녕히 안녕히 못생겼다는 말만 듣고 거절하래 정말 못생겼구나 estas 안 들어왔어 배erkt 일관PLE reno 알뜨 parar 연진 알았다 우리 Pir Woo 아! 뺏겼어 저거 여기 땅이 있긴 있었네 에휴 그렇지 뭐 아 그래 우리를 먼저 치겠지 AI가 기본적으로 짜져 있겠지 그렇지 AI는 망했어 AI가 우리보다 잘해 여기 정벌 가죠 여기 정벌 가죠 저긴 그나마 개 있는 땅이라도 먹으려고 했더니만 저기마저 저기마저 뺏겼구나 개 맛도 못 보겠네 개 무슨 맛인지 궁금했는데 주장 그런거 욕심내지 말고 좀 잘 다스려봐요 이제와서? 이제와서라도 잘해야지 어? 안되겠다 내일 다시 해야겠네 망했어 이거 아니아니아니 가슴에 큰 꿈을 품고 안되겠지? 혜신길을 없애버리는거야 아 진짜 미치겠네 큰 꿈을 품고 혜신길을 없애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진짜 땅보지만 그냥 막 지었어야 된다 그냥 그니까 진짜 땅 이런거 뭐 좀 생각하는거 그냥 일단 지었어야 된다 아 이거 이거 이제와서 저 굳이 다 사귄 땅맞은지 아쉬울진경이야 지금 망했어 어떡하냐 후원 후원 타요? 이거 지을까요? 불가사이? 불가사이 뭐 지은게 하나도 행복이 일만큼 늘어나지않습니까? 그래 네 굿바라기 위해서 다른사람들은 개맛을 알아도 우린 몰라 맞아 수입해야되 개먹으려고 큰일났어 개먹으려고 수입해야되 우리의 친구 소피아 재료들이 뜬금없이 동매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됐지 뭐 내덕이지 내덕이야 내덕이야 알수막주만 잎필한테 겁지찍해졌다 잎필한테 돈 좀 먹을까? 그래 150억이야 설탕 받는다 설탕 이런거라도 있어야지 그래 소금 대신에 우리 설탕차 우리 설탕차 먹어 이제 뭐라고? 이게 찐감자냐고 찐감자 밤에다 설탕 처먹냐고 소금도 먹잖아 대신 우리는 우리의 식성은 설탕 처먹는거 감자에다가 감자에다가 소금 처먹는 곳이 있다면 우린 설탕 먹는 곳이 그래 감자는 그렇지 근데 딴건 아니잖아 소고기에다가 소금 찍어먹냐 아니 뭐지 설탕 찍어먹냐고 그냥 먹으라 고소한 맛에 먹으라 그래 그냥 망했어 단 맛에 먹을 수 있지 뭐 나 할게 없어 영덕대게 국립대야? 영덕대게? 국립대야? 그래 짓게 대부분이 홍게나 러시아게인거 보고 놀랬다고? 영덕대게 영덕대게 어디에서 먹으러 갔는데? 어느 동네로? 그러게요 본지 가서? 본지래 영덕 가서? 영덕보다 울산이 더 잘 잡힌네 영덕대게는 영덕에서 먹는게 아니라 울산이랑 이런데서 먹어야 된다던데? 그쪽에 더 많이 잡혀서 대게가 그니까 영덕대게는 아니지 울산 대게지 소금은 몽골한테 뺏겼어 쟤네가 이거 독점했어 우리 종교에 힘쓰자 그래 딴거 말고 종교라도 남겨야지 부두교를 만들자 부두교를 만들자 부두교를 너무 심취하지말게 하면서 부두교만들어 부두교만들어 뭐하지 할게 없어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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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르겠네 난 이제 추장이라고 못부르겠어 뭐할까요? 아 미친 늑대라 불러 못부르겠으면 미친 늑대 뭐할까요? 춤추는 소리 알아서 하게 망했는데 지금 진짜 중국나마 방어 가야돼 우리 가야지 아이고 뭔가 백프로 교육학까지 가 일단 일단 교육학까지 간 다음에 이제 딱 아 아니 아냐 몽골이 칠걸 안되는데 파야까진 가야되나 오 머스킷 경기 있어야지 아 망했어 어떡해 금속주조 금속주조 금속주조하려도 결국 여기 가야되네 크흐흐흫 크흐흫 아 망했어 진짜 중구난방으로 믿을걸 또주구갓 뿐이다 흐흫흐흫 우리가 할수있는건 도주구갓 뿐이야 돈을 많이 벌어야돼 쟤네가 지켜주길 바라야 돼 야 돈을 많이 벌기에 저게 저거 너무 상품 가치가 있는게 별로 없어 우리가 그니까 여기다 뜬 곳이 어디다 지어? 제일 먼저 털릴걸 그러니까 못 지켜 추장을 추장이라고 불러도 추장이 리더십이 없어 내가 봤을 땐 처음에 조선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 그니까 맨 처음 조선했을 때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땅이 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오! 선지자가 나타났어 종교창시 하죠 수박과 소금이요? 진짜 쨔꾼뿌렸네 종교창시! 부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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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는 역시 동물? 아니 이거 좋은데 탱글이? 어 그거 맘에 든다 이름 변경 부두교 부두교로 바뀐게 통풍의 바람교? 안되나? 그거 아 그럼 우리 뭐할까 북풍? 북풍의 북풍의 바람교? 북풍의 바람교? 그래 북풍의 바람교 북바교네 북풍의 바람교 북풍의 바람교 뭐할까요? 창시자교리 아 이거 모르시네 전설의 레전드 몰라요? 그니까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뭐할까요? walk 꼭 그쵸 해서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11주 아니면 교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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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신도 교리 오 결장 미술 품실로 산업을 주축해 오 성전사 신하와 사회가 산업시대에 있는 지상유지에서 이구나 칼을 쟁기로? 평화시 도시성당이 오 좋은데? 뭐할까요? 다 맘에 든긴 한데 뭐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성당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대성당? 맘에 드는 거 하게 금욕주의? 신자가 세명의 노지에 성조가 있으면 행복이 일만큼 증가 기아대체? 식량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 그럼 기아대체 그럼 그래 아냐아냐 우리 생산력이 저쪽 위가 좀 따라 아 그래? 전문가가 있을 경우가 생각나는데 파고다? 이거요? 신앙을 사용하여 파고다 건설 어 행복이 좋네 이거 확인해 종교창시 북풍의 바람교 근데 우리 행복이 필요한 거 맞지 몰라 행복 뭐야 생산력이 필요하면 공동체 공동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지금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생산력이 필요 없어 생산력이 필요해 이거 이거? 어 공동체 종교창.. 창시 북풍의 바람교 북풍의 바람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